이거를 메리골드라고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천수국이라고 하고 아메리카 메리골드라고 검색이 돼예. 이쁘지예? 네. 요렇게 올라오거든요. 근데 지금 야보다 야들한테 제가 정신이 더 뺏겨있어요. 너무 안 예뻐요? 우리 참나리. 진짜 진짜 예뻐요. 우와 어쩜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색깔이. 진짜 제가 여기 달려오고 싶은 거는 이 나리들 보고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예뻐서. 안 예뻐요? 참나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요. 진짜 예쁘지? 여기 까만 거 제가 몇 개 지금 이 참나리 씨 여기 까만 거 보이지예? 여기 주아라는 건데 실눈이라기도 하고 살눈 실눈이라기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말라가지고 씨 받아가지고 지금 요 시기 때 씨를 채취한대예. 채취해서 여기 주아 보이지? 주아 채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식하고 안 그러면 뿌리 비닐 가지고 번식하고. 네. 오늘의 주인공은 천수국 입니다. 네. 오늘의 주인공은 천수국입니다. 네. 오늘의 주인공은 천수국입니다. 네. 오늘의 주인공은 천수국입니다.